짜잔! 아무도 없어. 우리 엄청 빨리 와가지고. 버스 타고 가다가. 뭐, 그린 것도 진짜. 용어 같아. 얘들 잘 만들겠지? 이쁘다. 24시간 이용권을 끊어서 10시에 티켓을 받았더니, 다음날에도 이용할 수 있어서. 짜잔! 아무도 없어. 우리 엄청 빨리 와가지고. 재밌겠다. 7월 31일. 이렇게 하면 진짜 시티투어 버스 완전 잘 활용하는 거다. 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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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마 사진 잘 나온다. 조금 더 들어서 하늘을 잘 보이게. 사진 찍으라고. 조금 꽂혀준다. 뭐야. 진짜. 진짜.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오늘 이렇게, 세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못 봤던 거 같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제 못 걸어야겠냐? 제주도의 사용이 휴식시간이 많아. 너무 잔인하다. 제주도의 사용이 휴식시간이 많아. 제주도의 사용이 휴식시간이 많아. 제주도의 사용이 휴식시간이 많아. 나 위치로는 기억 못해. 제주도의 사용이 휴식시간이 많아. 시티 투어 버스 타고 가다가 이런 귀여운 시장이 있길래 저장해놨어. 체크아웃하기 전에 빌렀어. 유니크한 걸 많이 팔 것 같아서. 이런 원피스도 너무 이쁜데? 이런 거 이쁘다. 그러게. 눈이 안 누르네. 이런 거 좀 이쁜데? 야구! 샐러드랑 과일도 많고 납작 복숭아 나테. 이거는 요거트용 소품 내가 가져왔어. 와 이거 이쁘긴 했다. 그거 너무 웃기다. 뭐? 저거. 이거? 신기하지? 그래서 사왔어. 맛있겠다. 그거 너무 진한 것 같은데? 이런 게 딱. 여기 아이스가 진짜. 진짜 아이스는 우리나라. 되게 맛있다. 아주 맛있어. 내가 더 말 같애. 바나나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나나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음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안에 이렇게 흰색 크림이 들어있어. 이건 피스타치오마. 피스타치오마. 피렌체로 가는 기차 타는 길. 여기 다 백화점이랑 푸드코트 이런 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길 찾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카페 같은데? 카페니까 저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와! 여기 엄청 큰 카페를 지나면은. 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뿌옇지? 여기. 라바잔 카페. 여기서 시간이랑 가능 무엇. 기차 번호를 확인하면은. 플랫폼이 바로바로 뜨는 것 같아요. 우리는. 55분 거. 20분 전에 도착했는데. 아직 플랫폼이 안 떴어요. 저게 가방 또 판다. 엄마가 좋아하는 거. 저게 가방 또 판다. 우리는 플랫폼 7번. 미리 예약을 하고 오니까. 확실히. 편하긴 한 것 같다. 감사합니다. 이제. 몇 분이 왔어요. 2분이 왔어요. 저를 챙겨두고. 이곳에 여행을 하는 곳이 왔어요. 좀 더 많이 왔어요. 5분이요. 5분이요. 그럼 이제 피니처에 오니까. 5분이요. 지금 35도. 피렌체. 엄청나게. 어! 깜짝이야. 더워요. 엄마, 안녕! 피렌체는 로마보다 더 도시 같고 사람이 더더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거실 쭉 직진하면 방 입고 화장실 변기통이 항상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여긴 다른 방 화장실 가는 길 굉장히 추워 피렌체 엄마 체력이 정말 좋아 피렌체는 어때? 조용하고 깨끗한 다요 왜 목소리 바꿔? 좋다 뭔가 조금 더 습하지? 근데 오늘 날씨가 덥잖아 맞아 카페 좋아 서온이 한참 한번 해봐 왜이러가? 새콤한 푸른치에 유명한 스티본 스테이크 대공테리다 대~~박 대~~박 가보자 와 그림 같대 진짜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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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보자 그런가? 와 이쁘다 이거 유리 아니지? 왜이렇게 대결 와 이쁘다 아 돼지가 궁전을 물면은 무자가 된다 내 생각엔 안돼 근데 그럴 수가 있다 너무 맛있어 ㅎㅎㅎㅎ 어디 사는 거야? 오! 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란치니! 아란치니! 내가 호주에 있었을 때 이렇게 밥이랑 튀겨서 먹었거든. 아란치니라고 하고. 그거 생각났어. 맛있어 보인다. 짜잔! 라면! 고차하다. 예술 취해가 있어. 예술이다. 고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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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고구마. 신기하잖아. 왜 저렇게 아파네. 저기에 집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었어. 그러게. 바로 앞에. 고차하자. 고차하자. 여자한테 좋은 것 같아. 여자한테 좋은 것 같아. 여자한테 좋은 것 같아. 여자한테 좋은 것 같아. 주 synagogue settings. joshuayzata. joshuayzata, Qatahua. joshuayzata,capa joshuayzata,kai and overalls to 15w The aching process during surgery becam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